지금 저희 올리온 오브의 연습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연애 잠금 해제 타이틀 곡을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어요. 평범을 하게 돼서. 나이가 고대를 다시 타고 있네요. 자극한 남자들. 멋있습니다, 멋있어. 오세요? 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코러스만 대충 넣어놓고 마무리 할 테니까 녹음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약간 뉘앙스에 맞춰서 녹음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잘한다. 아니. 그런 상황을 보면. 아닌데? 한번 대충 해봐요. 아까 들어가면 박자 알겠죠? 간다? 네. 연속끼리. 한 번에 끝나겠는데? 이거 완벽한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신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좋은 게 없습니다. 멤버분들이 왔어요, 지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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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녕! 안녕! 저기, 여기. 나오나요? 어, 이름부터 나옵니다. 저예요. 자! 저희가 작업한 그, Only one of you. 네. 그거. 연애 잠금 해제. 아, 네. 타이틀곡을 이제 저희가 편곡을 끝냈어요. 네. 박수. 일단 박수. 아, 대가 엄청 완벽해요. 완벽해요. 괜찮아요. 간다. 예. 뮤직. 큐. 뚝. 이야, 목소리. 잘했다.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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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네. 연애 잠금 해제 타이틀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가면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suit. 그래서. 're not on. we, we. we, we, we. we, we, we. 오직 너로 인해 내 우주가 빛이 나. only one of you. 나의 편이 돼줘. 그러면. 다시al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